길게 치곤, 돌려 치곤 그래도 내려가는 데가 많더라고요. 대회 때 잠깐 봤는데 수첩 같은 거를 야드지북처럼 갖고 다니는 걸 봤어요. 근데 빽빽하게 적혀있더라고요. 다 읽혀져요? 그냥 빽빽한데 한 장, 두 장밖에 안 돼서. 나 일기 쓴 줄 알았어. 18호, 18개를 그냥 한 두 줄, 세 줄로. 지난 대회 거? 네. 은경 씨 씨. 근데 또 1차전 때 40초 룰로 바뀌어서 원래 안 쓰던 세컨의 오르막 내리막을 좀 표시를 해봤어요. 이거 보면서 드는 생각 없어요? 아가씨? 아 이거 복사해야겠다. 이거는 저번 때 건데. 아니 보이지도 않아 이렇게. 돋보기 있어야 될 것 같아. 글씨 잘 써서 괜찮아. 근데 이거를 이제 전날에 한번 그냥 이쁘게 정리 한번 하면서 이렇게. 몰라야지. 여기 있네. 남양주? 이거 작년 건가 보다. 작년 건가 보다. 저도 잘 몰라요. 아이언샷 깨끗하게 2팩. 온몸의 감각 깨워. 이러지 마세요. 깨워줄 거 네가? 깨워주세요. 근데 약간 이제 할 때 그냥 이런 거 읽고 있으면 그냥 후루룩 제 차례도 오고. 다른 생각 안 하고 좋아서 그냥 이거 저거 적어요. 아 이러지 마세요. 안 읽어줄게 언니만 볼게. 안 돼 너무 부끄러워. 안 돼. 어머. 감사합니다. 엑소. 이거 그냥 낙서예요 언니. 아 이러지 마세요. 아 나 너무 부끄러워. 이러지 마세요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언니가. 이거 나 너무 사생활도 너무 많아. 알았어 알았어. 고흥해줄게 고흥해줄게. 엑소 팬인 것 같아요. 그럴 나이 지났잖아. 아하하하하하 자 이제 혜빈씨 쳐보자. 못 치겠어요 이제. 나 정선아랑 붙게 되면 이렇게 멘탈을 훅 가게 맞잖아. 엑소 액소.. 엑소 티셔츠에요 엑소. 미 proportion 미 É 지금 안좀.. 오 좋다! 오 럭키! 감사합니다! 오 이것이 공격의 한순가? 자아! 40초! 40초! 아 예! 예예! 40초! 아 예예! 40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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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 맞추나요 오늘? 아무 도로예요! 오 막힘 맞았다! 헤어웨이! 아! 몸이 덜 풀렸어! 여보세요! 어딨어요? 오른쪽 좀 보고 치시지? 오른쪽? 저는 6m는 봐요! 오늘 잔소리 엄청 많이 할 것 같아! 모리야 잘 들어! 알겠습니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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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보네! 오! 저 포팅 어떻게 하려고! 어머! 오른쪽 너무 많이 받네! 죄송합니다! 아니 아니 아니! 마피해도 돼! 괜찮아! 전혀 상관없어! 성훈아 이상하게 가르쳐주는 것 같은데? 여기 왼쪽이 바로 깎여서 저기 죽는데요! 대회 때는 저기 위에다 줬어요! 빨간색 바로 옆에 노란색에다 꽂아줬어요! 연습 모드에는 맨날 평균적으로! 점프! 그렇지! 감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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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고 있어야 돼! 해볼 수 있어! 이해가 돼? 아니 안 돼! 스탑보즈 말해! 스탑보즈 말해! 가자! 스탑보즈 말해! 스탑보즈 말해! 뭔가 조금 다른데? 달라요? 연습하던 거 보다? 오감 모드 맞죠? 응! 어! 리버 모드네! 오! 훨씬 맞다! 야오! 와우! 감사합니다! 난다! 고마워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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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감사합니다! 오! 아무리 잘 타는지 없는 거예요? 아니요! 좋아요! 솔직하게 언니한테 말해봐! 뭐야? 제대로 맞아서 주당 맞으시죠? 아 약간 주당 맞았는데 제당 맞았어? 주당 맞았어! 끝선 더 봐도 돼요? 끝선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짬나? 좋은데 좋은데 잘했다 만족했어 시작 좋은데요